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피아노를 칠 것 같은데요. 저 얼굴만 했고요. 아니면 그냥 얼굴 공개 없이 했고요. 그건 저 마음대로 할게요. 첫 번째는 근데 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. 많이 모르거든요. 어쨌든. 저 멈추면. 저 멈추면. 세번째는 세번째는 저 이거 친게 저한테 진짜 어려워요 그 다음에 우치지 이거 대회도 나갔던건데 이거 진짜 오랜만에 나가서 진짜 조금밖에 몰라요 안 돼? 안 돼?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Bye!